LG전자가 콘텐츠 스토어 LG 스마트 월드 앱에서 방탄소년단 테마를 런칭했습니다. 사용자가 방탄소년단의 멤버를 고르면 각각의 테마 색상과 사진으로 바탕화면, 설정화면, 통화화면 등의 폰을 꾸밀 수 있습니다. 최신 전략 스마트폰 LG 씽큐뿐만 아니라 지난해와 올해 LG전자가 출시한 모든 스마트폰 이용 고객들은 이 테마를 내려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LG전자는 LG 스마트폰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